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짜장면 탕수육 부먹이 진먹이야? 진먹 중국집이 없어요 누구세요? 금요? 태클 반전 풀바워 풀바워 오 불 불 불 꿀맛 꿀맛 워맛 와마 사부님 진짜 맛있게 보인단게 와 색깔이 너무 예쁘다 금색이야 황금색 황금색 배달 배달? 바로 신속 배달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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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 깜빡 출발 가자 마이침 못하겠어 얘네 왜 안와 배달 잠시만요 어디가서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거 아니야?